어서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진짜요? 고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요? 공부가 잘 안돼요 공부가 너무 안돼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유튜브 와 잘해요 베트남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한국말도 어려워요 네 네 내가 핸드폰으로 그림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 베트남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이 차는 윤제대학교로 갑니다 환영 세트 2리 렌덴 대학 인서 안녕하세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도 베트남 여성분입니다 왜 통상회단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도 베트남 여성분입니다 베트남 여성분 베트남 여성분 저녁이 자고 있는 저고 싶어요 저는 certificate? ? 장면이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 장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가볍게 하고 싶어요 조교 Nhau 이거요 만나요 만나요? 안대 안대요 안대요 야! 김해, 여기가 너무 이상해. 김해, 저기에 한국 김해 캠퍼스. 김해 캠퍼스? 네! 어, 김해? 네! 이게 아니고, 김해 캠퍼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김해 가야겠다. 김해 가야겠다. 나 뭐, 네. 안녕하세요? meters 밑으로 밑으로 임재대학교 부산 백병원 말씀하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내가 말했어요 거기도 임재대학교 김해 캠퍼스는 방금 말씀하셨어요 아까 내가 이쪽으로 또 타셨고 빠른 시간에 돌려서 가겠습니다 약간 늦어진 것뿐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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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ic 제가 연습을 위해서 사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한uti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베트남말로 해주세요 베트남어 베트남? 예 베트남말로? 예 안녕하세요 응 네 네 네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응 네 잘 못 가고 싶어 저녁에 도입 네, 제가 도입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방금에 뵙고 싶습니다. 방금에 뵙고 싶습니다. 방금에 대해 도착하니까요. 저 형은 편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 왔는데? 어디서 방때고 계실? 넌 진짜? 할 시간 내 강릉이 생긴 것이 좋겠어요 화가 나 전화가 빨리 왔어요 안전하게 됐어 안전하게 됐어 아니요 아니, 선생님이 왜 하냐? 여보,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내가 잘생기는가 한번 물어봐 입에 뱉는 말인지 모르니까 꼬마 잘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 잘 데려다 들게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설렁하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사귀기 시작 한 달 됐어요 한 달 사무즈 좀 빨리 사무즈 시민 사무즈 주문 사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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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 아까 그곳에 시험 치러 오셨나요? 뭐? 아니, 갈게요 네, 갈게요 아... 아니, 갈게요 여기가 고마워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료를 불러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산토끼토끼야 그런거 없어요? 산토끼토끼야 산토그 산토 dump 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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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베트남의 할머니입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할머니입니다. 베트남의 할머니입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흰색입니다. 아, 흰색이에요. 이곳은 베트남의 할머니가 이곳은 베트남의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놀러 가고신들의 결혼에 대한 김해에는 아직 택시비가 인상 안되었죠 부산은 택시비가 올랐어요 지금은 시의 요금 적용이니깐 조금 깎아 드릴게요 오늘 친절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를 불러준 것도 대단히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속상해요 코로나 때문에 부산이 차량이 찾아왔어요 아 보통은 비공개에 비공개에 비공개가 그래서 비공개에 비공개으로 돌아가세요 현재 조율의 한 strand은 세계만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비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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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가 신경전이 되어서 없터 ما이 전해지고 한편은 밀키는 병에서 비공개에 비공개에 비공개